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아아 여기서 그 티에너지 드릴링 했죠 아 오늘 침대 보호하고 그 베개 피하고 인형 좀 구하느라 산건 아니구요 구했어요 인형은 원하지 않게 자기 안쓴다고 산더미만한 큰게 있는데 그거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네 그정도로 큰거 제가 처음에 이 직업에 이 직업을 받았을 때 꿈이 되었죠 브라덱은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의 가족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배신한 뭐 그런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참은 내가 단어만 많이 알면은 둥시통형이 응 조금이라도 나아질텐데 단어를 많이 몰라서 대화하고 있는걸로 그의 가족들이 그의 것간에 그리스도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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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방인 줄 알겠다 야 그쵸? 내 표현을 잘 해놨어요 지.. 진짜.. 진짜 화면같애 제 인형 하나 때문에 그냥 남자방에서 여자방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뭐야 용접기계구만 이거 뭐.. 어어어 아 저거 어었까지? 아유 저거 씨 저 이걸로 죽일 수가 없는데? 그냥 내려봐 아 저거 하나때문에 타실뻔이네 어... 저 어디를 용접 안했지? 끝에...끝에 하나있나 이거? 아 저기도 끝에 안했구나 야 돈 되게 많이 줘요 어? 동영상편에서 부착했더니 왜 정신없어 보이세요? 이렇게 하는가? 왜 정신없어 보이세요? 이렇게 하는가? 아 에이 박사 안녕? 왜 나를 부른거야? 지금 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기지로 돌아가기 전에 얘가 지금 메세지를 원해서 얘 여기로 온거죠 왜 알겠지? 센서를 담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시간은 이신성으로 이럴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때문에 아 용접기야 용접기 제기라 근데 용접기 치고는 용접 저 겁나 카네 어쩔 수 없는 공돌인가 그 아시나요 용접하는게 돈 되게 많이 받는거 아세요? 용접 잘하면 돈 되게 많이 받아요 자 다시 위쪽 층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뭐 어 잘하기가 어렵죠 깔끔하게 그리고 되게 정확하고 튼튼하게 잘하기가 어렵죠 야 야야야야 어 그래그래 같이 가자 내가 다 고쳐놨잖아 여기 그치 내가 여기 다 고쳐놨죠 여기 그냥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아 저도 용접 잘 몰라요 용접해본 기억은 군대에서 한거하고 제가 직접 한건 본건 많은데 군대에서 용접해본거밖에 없어서 군대에서 용접해본거밖에 없어서 군대에서 용접해본거밖에 없어서 아 아우 정말 춥게 생겼다 야 모자라도 좀 써라 귀에 얼겠다 귀 귀가 얼어서 떨어져 나가겠다 나이스 자 어디로 가야되나 저기 아 또 뭐야 어? 정갈 녀석이네 아우 저거 정말 상대하기 겁나 꺼끄러운데 아 나 리그타고 있지 오ź 어어 뭐야 여신님 어서오세요 어우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여신님 아 이게 이게 한 번에 죽여야 되나봐요 이거 탄 상태로 이거 탄 상태로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리그 탄 상태로만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이러면 안되는데 한 번도 안내리고 한 방이 죽여야되나고 자아의 레에에에에에에 야 이걸 어떻게 한방에 죽여 아유 말도 안돼 와아 이걸 한방에 죽이라고? 어어 체살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케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워 자 됐어요 또 온다 또 온다 어어 야 이거는 얘네들은 이걸로 죽이면 돼 그냥 근처만 가도 애가 부쳐지죠 여기서는 지금 죽이면 출근 좀 되어야 할 시간 아닌가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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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 오케이 아 사방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워 이게 찰 때 한 번에 쭉쭉쭉 차기 때문에 뭐 그 쭉쭉 차진 않지만 어 나왔다 또 오케이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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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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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구석에 모자를 놓고 두 번 두 번 연속치기 오케이 잡고 아 아 아무것도 못하게 아우 나 에너지가 왜이래 안 돼 이번에 죽여야 되는데 아 빨간색인데 에너지 끊어죽아 아유 진짜 안 끊어졌어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아아 이게 내려서는 못하는 것 같애 한 번에 내려서 해야되는데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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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오케이 잡고요 올리고 드릴로 하고 다시 한번 한방 두방 세방 잡고요 올리고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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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아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블랙 아.. 나 이거 잠깐만 제가 잡고 드릴 한 다음에 바로 한방 치는 거 같거든요 그때 막아야 될 거 같애 그때 한 번 막고 그리고 다시 은속히 날리고 streets 나와라 오오 주변에 빨간색 있는거 봐 어디야 어디야 용접은 데미지가 안나올꺼같아요 아무그래도 용접인데 용접으로 지져볼까 둘 꽝 잡고 올려서 맞고 하나 둘 셋 짜리고 잡고 올리고 뭔가 임팩트가 온거 용접으로 하니까 오오 용접이 더 센거같애 앗 용접이 더 센거같애 두방에 두방에 끊어졌어요 아 진동이 너무 막 드르르가가지구 제대로 막 하기가 어려워 아 재개라 그리고 방어를 되게 잘해야되는데 아 너무 어려운데 여기 도대체 저 안나오냐 왜 안맞냐 오우 야 에너지 에너지 왜이래 아 지금 스톰이라 밖에 나갈수도 없고 아 제가 에너지 왜이래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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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번에는 바지상태 썩 잡고 돌리고 용접으로 지져 자 지지고 막아야돼 지지고 막아 막아 오케 막고 자 하고 잡고 올리고 지지고 끊어지겠지? 끊어지고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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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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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우 씨 우워 막고 하나,둘,셋 잘하고있어 자 짓고 드러들어 올리고 으아아아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저거 야 이런 워커 차량 조정은 어떻게 할까 나 못 움직이는데 지금? 저거 보고만 안되겠다 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 어디에 뭐가 돌아가는가 보이네 이거는 무한이야 무한 야 근데 솔직히 이게 화엄방사기보다 아 이게 더 좋은거 같다 드릴보다 진짜 뭐 중식이 있나 나 내릴 수 있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근데 못내리죠 코핏 그 뒤에 잠겨있대요 이게 밖에 상황이 사람이 살만한 상황이 아니면 기계가 알아서 코핏을 잠궈버려요 못나가래 저 왼쪽에 그거 보이나요? 하와이 저거 저거 그 게임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게 뭐였더라 그 그 파크라이할때도 저거 봤는데 야 뭐 어떻게 하는건데 나 뭐하는거 기다려야돼 계속 내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무기도 못바꿔요 무기 무기도 못바꿔 계속 보고만 있는건가 이 경치를 감상하라는건가 야 전기가 빠지질거리며 왠지 엑스맨의 스톰이 생각나는군 엑스맨 스톰 아시나요 엑스맨의 스톰 난 몰랐는데 그 엑스맨의 스톰도 마블 히어로라면서요 같은 세계 간의 히어로라던데 야 그럼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나는 그 모든 히어로 능력중에 그 워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 워퍼라는 능력을 갖고있는 히어로가 히어로라기보다 아 이게 영환 영환되네 워퍼라는 아이 뭐 나 뭐 어떻게 하는거야 뭐 아무것도 안되는데 뭐 뭐 걸린건가 에 공간 이동 능력 나 뭐 걸린건가 버그 걸린건가 버그 걸린건가 아 잠깐만 버그 버그 걸린건 아니겠지 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아 점퍼라고 하나 워퍼가 아니라 점퍼 점퍼라고 하나 이게 영화이름이 점퍼인가 워퍼인가 정확한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나는 가장 갖고싶더라 아 그런 그런 능력있으면 얼마나 좋아 출근할때도 예 그 교통 체중없이 그냥 휙 출근하는 장소로 확 가고 아우 진짜 최하강 최하강 퇴근할때로 바로가고 아우 술약속할때도 바로가고 아우 뭐 대리부를 걱정도 없고 아주 그냥 또 아우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To 또 또 걸린거 같애요 아까 싸우는데부터 해도 뭐 상관없는거 그지? 그지 그지? 걸린거였어 아 원래 가만히 있는거였구나 아 나이스 배달이? 아우 특급배달이? 그건 좋다 야 그래 그래 그런거 하면 정말 좋겠다 야 갑자기 막 큰아이사에서 급하게 막 지구 반대편으로 뭔가를 배달해야되는데 예 금방금방 뿅뿅 왔다갔다하면은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야 출근도 빠르고 퇴근도 빠르고 아우 얼마나 좋아 출퇴근이 빠르다는건 그게 정말 부러워 아니 진짜 출근길이 정말 있을거같애요 아니 프리랜서는 안되요 아니 프리랜서는 안되고 프리랜서는 안되고 프리랜서하면 안되요 계속 출근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아 아 저 뭐하는게 있구나 아 저 뭐하는게 있었군요 아 나 이 바보같은게 아 뭐하는게 있었군요 아하 나 이 바보같은게 어? 안에 누가 있네 아예? 아유 아유 부셔봐 안해 어 뭐야 뭐야 아유 모기같은 놈들 진짜 저기 벌이 아니라 모기같은 생겼어요 모기 모기 저기 벌이 아니라 모기같은 생겼어요 모기 모기 태그 더 스톰어음 플라이어 태그 더 스톰어음 플라이어 아이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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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빨리 오오 된다 된다 오케이 됐어요 DNA DNA 네이 빨리 나오래 여기서 아유 빨리 가자 이게 리그타고 인물을 숙여야 한다는게 참 재밌어 이런게 이런식으로 맥워리어 말고 이런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아 내가 그 내가 예전에 그 그런 게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정말 실현되긴 어렵겠지만 어떤 게임이냐면 그 시눈님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니까 무전으로 그리고 그니까 전체적인 지휘통제를 하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 나머지 애들이 워커 뭐 뭐 뭐 병사로 해가지고 대규모 접전을 벌이는 그니까 뭐 자원 캐는 애도 있고 전략 시뮬레즌처럼 지원도 받고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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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런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이 있으면 정말 재밌겠다 라고 나는 그 게임에서 지휘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병사 마린 1 흑 뭐 뭐 솔저 1 뭐 이런거 해보고 싶었어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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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 갖고왔어 아휴 박사가 갖고왔어 제임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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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있었다니?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몸관리를 잘못하면 감기관리가 쉽죠 가서 그 수루탄 벨트나 업그레이드 하자 수루탄 벨트 업그레이드 하자 디스크가 꽤 쓸만한 4개 달고다니면 좋을 것 같애요 4개 달고다니면 좋을 것 같애요 아 내구도도 잠깐만 그게 6000이었으니까 9000이 쓰니까 6000 빼면 3000 하나모델라 쓰니까 2000 쓰면 1000 남겠다 1000 내구도 하나 하고 딱 할 수 있겠네 내구도랑 수루탄 팩이랑 딱 할 수 있겠네 빠른 이동을 하도록 하죠 빠른 이동을 하도록 하죠 행업 메인덱 행업 메인덱 아 라디오도 있네 야 자기 리그에서 자는거봐 완전 정말 사무실이야 애칭 묻었어 아 라디오도 있네 자 빠른 이동이 쓰니까 좋은데 아 라디오도 자 내 리그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요 일단 업그레이드 한 번 하러 가죠 1층으로 가서 일단 수루탄 벨트 랑 랑 리그 내구도 내구도가 25% 증가한다 그니까 필통이 25%가 25%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어 아 샤까 아 이건데 오천 아 오천이구나 맨디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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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 나 니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하는데 아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하는데? 게이브랑 얘기해야 되나요? 워터 피어피 어 물정화기? 자 일단 내구도 아 저 하나 안사왔구나 저 하나 사와야죠 포인트 하나 사와야죠 기어포인트 자 내구도 늘리는게 기어포인트가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스페셜 컴포넌트 하나 사구요 내구도 업그레이드하고 오케이 잠시만요